탈로니의 미친 이벤트 내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그 계정 이 계정은 진짜로 똥차분들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계정 오늘 뿌리겠습니다 그 계정이 뭐냐고요? 일단은 제 부계입니다 부계라고 했는데 미리 말함 플레이 하나도 안함 자 일단은 인증 보여드릴게요 양코클럽 게시판 54분의 거예요 근데 도감은 73개 이 계정이 뭐냐 울슈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먹었다 간 거 아니고요? 전설의 1페이지 오브라 이거 유튜브에 영상 2개 찍었던 건데 그냥 아까워서 안 팔고 있다가 오늘 뿌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전설의 계정이거든요? 왜냐면은 여기 쓰레기가 없어 그나마 쓰레기가 여굴 냥주랑 떠돌이 악사도 그래 떠돌이 악사 말고는 아 그래 아 근데 얘도 후반엔 떡상하잖아 그 외에는 그냥 진짜 그냥 다 1티어 임 그 심지어 이거 이잔하기도 있거든요? 이잔하기? 그냥 이잔하기 아닙니다 플러스 1 이 계정 뿌릴 건데 또 그냥 뿌리면 좀 그렇잖아 이거까지 다 하고 뿌려보자 오늘 내가 이거 진짜 풀스텍으로 간다 아 이거는 좀 아까운데 아까운데 가보자 10만 원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 4만 원 여기서 끝이 아니다 2만 원 아 씨바 이거 영상 두 개로 나눠야지 이걸 뿌리네 대 대황텔 내가 가져간다 수고 만 원 원 감사합니다 캐릭터 내가 이것까지 드림 이야 맛있다 맛있어 야 내가 그냥 어? 풀로 간다 풀로 이것도 사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리더십까지 이렇게만 가져가도 이미 초 SSS급이죠 미션도 아직 끝나지 않아 미션 끝났네 내가 받았구나 태구야 설마 내가 혼자 돌렸나? 개새끼야 언제 돌렸어 맞다 돌렸는데 병신같은 거 나왔지 아오 대왕 초에 있네 초에 한번 뽑아보자 예? 아 네 오늘의 관전 포인트 울슈레가 과연 S급만 또 뜰까요 라는 거 이제 곧 2페이지거든요 울슈레 2페이지 전에 쓰레기들이 뜰지 좋은 게 뜰지 보자 참고로 이 계정 그 20만원 정도밖에 안 질렀던 계정이었거든요 추가로 40만원 질렀는데 개사기 뜨겠지? 가보죠 가보죠 아 새끼 보니까 이거 계정 만드는 사람은 그 7월 12일에 지르는 게 더 이득일 텐데 그쵸? 흐흐흐흐흐흐흐 알파노 내가 현질도 해주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내 계정이 내 계정 내 계정이 병신이 돼가고 있어 야 잠깐만 루가 두 번 맞는데 뭐야 이거 내 계정 왜 이래 평균 회개한다 그만 그만 블랙아이즈 7이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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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진짜로 아니 이쯤에서 환기하는 플래티넘 티켓 어떤데 여기서 딱 분위기 뜨는 거지 블루아이즈 떠가지고 바 built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DD 불 누라고 이색키야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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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뭐야아 아니 평균에게는 실존한다아 평균에게는 실존한다니께 와 설마 안녕히계세요 와우!!! 와아아아악!!! 흐흫 아니 1티어가 이렇게 안 든다고 이제? 안녕하세이요 으아아아악!!!!! 또 루가야 또!!! 아니 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정이 잠깐만 잠깐만 내 도감 좀 보자 잠깐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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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 뜬 거 실화냐 이건 누가족 할머니도 안 받아주겠누 우와 뉴 수준 왜 이래? 1패 7브라라고요? 지리긴 하네 진짜 치밀하다 치밀해 우와 노골양즈는 누우도 아니야 심지어 레전도 레전도 야 검은 적 잘 패는 배코까지 호랑이 기운이 쑥쑥쑥 아니 블루아이즈 하나 아니 하나만 뜨라니까 일단은 이거 가져가는 주인아 나는 안 남긴다 싸그리 싹싹 다 모아서 네 추가로 현질을 안 하는 거 아니면은 드래곤 왕 네가 현질하는 거 아니면 못 뽑게 할 거야 나 재화 다 가져갈 거야 내가 난 이미 SSS인데 거기서 지금 S- 만드는 중 와 어떻게 이렇게 와 진짜 1티어 하나도 안 떠? 지금 최고로 잘 뜬 게 3티어인 내가 봤을 때 헬롬 리셋 기준 우와 극호반 메탈 1왕 극초반 병신 와 와 다 썼어? 내 30만원을? 아니 분명히 운이 0.01%급이었거든요? 운 3%까지 내려갔음 지금 캐비어로 알탕 끓이는 중 하하하하하하 광어 김치찌개 가보자잇 지금 광어 어? 광어 자연산 넣어서 지금 김치찌개 끓이는 중 아 시발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러세요 아니 우리 슈래 하나만 와 내가 오늘 리세하면 안 된다는 거 제대로 보여주잖아 내가 이건 남겨줄 것 같지? 어림도 없지 이 새X야 나 이거 다 쓸 거야 새X야 안 남겨줘 어차피 내 계정 아니야 이제 똥쓰레기처럼 깰 거야 야 경험치 줄게 경험치 경험치 1400만 있다 그거나 보자 내가 이거 다 사줄게 어? 잠깐만 고양이 닌자 내가 이거 쓰모고양이 좋다 임마 사줄 거 아니야? 이거 안 사줄 건데? 어딨냐 고양이 밧줄이나 뭐 아냐? 이거 좋은데? 어... 여기 있다 쓸모없는 거 진짜 좋은 거는 후반에 좋은 것도 안 돼 쓰레기로 만들어 볼 거야 이 계정 평균에게 시키는 게 내 작은 꿈입니다 어딨냐 참고로 이 새X 절대 안 쓰거든요 흑잠 礼 얘는 그냥 리 canvas 라헤드 볼까? 으흑흑흑흑 forma 으흑 umas Iranian 것은 ían ž 좋아요 야 이 새끼 아니야 이거 야이 씨 궤도 약혼은 못참지 너 또 어딨냐 고양이 점.. 아냐아냐 고양이 샤머는 못참지 고양이 안쳐 이걸로 대갈구니나 잡아 임마 죽마 고양이 양철 고양이 쪼끔이라도 후반에 좋은 애들은 이 악물구 진화 안해 음.. 에이.. 그 외는 별로? 내가 울슈레 지낸 울슈레 한 번 못까놔 울슈레 너 끌량즈 너 비로가 10레벨 안 만들라 아우, 10레벨인가? 아우.. 역시 전투자는 대왕 진짜 쓰레기다 쓰레기 내가 못쓸거 그냥 부숴버리겠어 야, 내가 유랭 높여줬다 고맙지? 루티켓이다! 루티켓 지금 지르면 뜬다 진짜 근데 현타 온다 왜 현타 오냐면은 분명히 개사기 계정이었는데 이렇게 쓰레기가 될 수 있구나 어떻게 아니 30만원을 질렀는데 와 문슐의 레어진 이거 좀 보세요 아니 심지어 흑브라 많았어가지고 그냥 백브라 몇 개만 뜨면 괜찮은 거였는데 이 계정 마지막으로 대갈군이나 한번 잡아보자 풀까지 통솔력 다 쓰자고요? 야 이 새끼야 고양이 스나이퍼 아니 아니 이거 가지마 이 새끼 몇 레벨이야 근데? 20레벨이잖아 끝까지 패 진심을 다해 패라고 야씨 대갈군 깨는데 이 정도의 스펙을? 아이템도 다 쓰자고요? 야 봐줬다 여기까지 한다 형은 아무튼 좋았고요 일단은 솔직히 이제 진짜 할 말이 없다 이 계정 진짜 좋았었는데 아 쓰레기가 됐네 제가 그래도 액땜 다 했으니까 이 계정 쓰시는 분 행복하게 잘 쓰세요 12일에 질렀으면 됐는데 자 이론상 1800만원짜리 계정 뿌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당근에 가면 안 팔린다 이 새끼야 계정 변경하겠습니다 잘 가 줄게 0.0001%에서 0.4% 아니 3%까지 떨어진 계정아 안녕 5 4 3 2 1 0 땡 이렇게 하면은 가져갔을까나? 응 가져갔겠지? 쓰고 있었는데 없어졌죠? 아 진짜로 뉴비들만 가져가라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아 진짜 진짜 어? 으에에에! 가져갔는데요? 이걸 그새 썼어? 진짜 독하다 독해 빠르긴 하다 오늘은 요리까지 끝! Hello, I'm Tel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